유명 화가의 아내와의 남자는 감사함을 모르는 존재다. 이쿡의 미술 칼럼 미국 작가 에드워드 호퍼전을 관람하다. 세종대왕신문 이종국 작가의 글입니다. 세상에서 우스꽝스러운 골 중에 하나가 경기가 끝난 뒤 몸 푸는 선수일 것이다. 선수는 경기 중에 그의 진심과 열정 그리고 경기력을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에드워드 호퍼의 길 위에서 전시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2023년 4월 20일부터 열리고 있다. 전시는 8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에드워드 호퍼는 미술계에서 어떤 선수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전시 관람에 나섰다. 호퍼의 대표작 중에서도 눈에 띄는 몇 작품을 언급한다. 파리지행의 일생을 그린 푸른 저녁은 초저녁 카페 테이블에 앉은 광대, 매춘부, 노동자, 연인커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 건물 안창을 향해 서 있는 나체의 여인 도시인의 고독이 배어있는 햇빛 속의 연인의 모델인 배우자인 조세핀으로 알려져 있다. 기찻길 넘어 몽환적인 노을의 철길의 석양은 작가의 상상력이 추가된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을 보니 자유로운 한강변 민통선 철조막 너머의 석양노을이 떠오른다. 수작들이기는 하나 기실 테크닉만으로만 말할 것 같으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릴 작가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백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호퍼의 작품에서는 그가 삶과 예술 앞에서 진실했다는 느낌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 자신과 시대의 삶에 대한 애정과 깊은 성찰이 투영물인 작품으로 이어져 있다. 생활의 수단으로 그린 잡지 표지 그림과 사파들도 눈에 띈다. 현실의 삶 앞에 있는 호퍼를 상상해 본다. 물론 작가는 유의의 하나인 장난지를 어김없이 작품 속 곳곳에 남기고 있다. 호퍼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삶 그리고 내면의 깊은 성찰을 작품의 진솔이 담아내므로써 백여 년의 시간을 견디며 보는 이에게 진심과 정갈해지는 시간을 건네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배우자이며 평생의 창작 동반자였던 조세핀 호퍼의 노년의 말 한마디도 여운으로 남는다. 감사함을 모르는 존재가 남자다. 나 자신은 무엇을 담아내고 무엇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저 나의 시대를, 나의 길을 진심이고 한 걸음씩 우직히 내디뎌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오늘의 한 걸음이 홀가분하고 담백하다. 조세핀 호퍼의 말을 잊지 않고 얼리버드로 티켓을 준비하여 함께 관람한 아들에게도 이전 자주 먹던 북창동 삼계탕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눈다. 지금은 여름 더위의 한복판이다. 수박 한 조각, 과일 주스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히며 오늘 하루의 경기를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선수 중에 선수가 되고 싶다. 사랑은